그렇죠 가리는 갑옷이나 입는 남자답지 못한 챔피언 이제 그게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또 전설의 그림판을 또 출동시켜야지 자 이게 올라프예요 자 이게 올라프입니다 보이시죠 자 올라프는 보통 이렇게 그리죠 모두가 그렇듯이 자 이게 올라프인데 자 가리는 어떻냐 가리는 가렌도 이래요 가렌도 이렇다고 착각하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 가리는 갑옷을 입고 있죠 응? 갑옷을 입고 있어 그러니까 실제 몸은 어떻냐 실제 몸은 어떻냐 실제 몸은 어떻냐 실제 몸은 어떻냐 자 실제 몸 들어갑니다 굉장한 말락갱이인 거야 사실 굉장한 말락갱이 굉장한 말락갱이다 이게 가렌입니다 가렌의 실제 모습이 이럴 수가 있다 이거야 내가 볼 때 갑옷만 엄청 큰 거지 갑옷 이런 데가 이제 갑옷이죠 검은색깔 대토리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말을 듣기 싫으면 가렌은 갑옷을 벗어서 자기 몸을 보여주면 돼 그러면 이런 오해를 풀 수 있어 올라프처럼 가렌 한번 쳐볼까요? 가렌 맨몸 없을 걸 쳐보면 이거봐 전부 지지배처럼 갑옷을 입고 있잖아 국밥 한번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제드네 제드면은 똑같이 한번 가볼게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지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지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지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